액션 얘는 여기 있었어 엄마는 여기 있었어 엄마는 여기에서 쉬고 있었어 베란다에서 엄마 엄마도 두근 상처는 못할게 얘야 그쪽엔 위험해 얘 없어서 그래 이제 밖에 나가볼까 엄마 엄마 좋아 얘야 어딨니 엄청 큰 나무가 사라져있네 얘야 엄마 얘야 어디로 어떻게 간거니 사다리 치고 갔어요 사다리 아니라 동불이란다 그러니까 엄마 엄마 쟤 엄마 얘야 엄마도 실망을 갖고싶단다 나 뿅이야! 얘야 엄마는 집에 들어가 있을게 잘 쉬다가 밤에 엄마가 부르면 와야돼 에휴 오랜만에 했네 카페트를 맛보았어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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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엄마는 낚시하러 가야겠다 요즘엔 낚시터가 없다니깐 아우 모르듯이 돼지 오랜만이야 야 거기서 뭐하니 어머나 어머나 내가 멍을 잘 때린다니까 저 나무만 보면 멍을 때려지고 싶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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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들어갔다 여기 문이 있어야겠네 창문 착착착 젤칵착 엄마야 엄마도 이제 자야겠다 나도 이제 자야겠다 얘는 참 일단은 물고기 구워다가 줘야지 나만의 공간에서 연료가 여깄네 생선 구워주고 이거 구워질려나? 안되네 마트 내일 갔다 가야겠구나 마트 내일 갔다 가야겠구나 시끄러워 소리 뭐야 빨리 자야겠다 얘야 빨리 자렴 밖에 있는 미친사람들이 때린다 이제 자야지 얘야 빨리 자렴 응 아 잠시만 깜짝 쟤 아 에휴 아 참 못된 아저씨들이 아저씨 이거 아휴 아휴 감사합니다.